안녕하십니까 쏘 쿨 극장의 세상의 모든 사연 코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아내와 돼지 불고기 속에 들어있는 담배 꽁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인력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하루 일거리를 찾기 위해 잠에서 일찍 깨어나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무거운 눈꺼풀과 지친 표정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서려있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기를 바라며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거나 익숙한 얼굴들에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김씨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다 요즘 들어 한 달에 닷새나 일할까 일주일의 엿새는 공쳤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김씨는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왔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시중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만 갔다 건설 쪽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공사장 일이 끊긴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곧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꼬여만 갔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나오는 이유는 간단했다 운이 좋으면 이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지난달부터 시내 큰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퇴근해서 밤새 끙끙거리며 힘겨워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한 듯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벌써 길거리에 나앉았으리라 아내의 수입 덕분에 가정은 아슬아슬하게나마 버텨나가고 있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아내를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이를 구해서 아내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김씨는 오늘도 이곳에 서 있었다 하지만 허망한 기대도 잠시 오늘도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앞에 두고 김씨는 죄스러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따뜻한 밥과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밥상 앞에 앉아있는 마음은 편치가 못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내는 매일 이렇게 챙겨주는데 자기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 말이다 아내는 괜찮다며 나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고생을 알기에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아내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 혼자 집에 남은 김씨는 점심 무렵 집을 나섰다 나가는데 주인집 여자를 마주칠까 싶어서 신경이 곤두섰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당연하게 밀린 집세 이야기가 나올 테니 제발 마주치지 않아야 했다 남이 집에 물건 훔치러 간 도둑처럼 김씨는 조심조심 발소리조차 죽이고 나왔다 매달 월세 주는 날이 되면 주인집 여자는 은근히 눈치를 추곤 했는데 이번 달엔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었다 대문을 조용히 닫고 나서야 오래 참았던 숨을 김씨는 내쉬었다 김씨는 오늘은 어떻게든 일을 찾아야겠다는 절박한 신경이었다 일자리를 구하러 헤매고 다니다가 오후 늦게 고향 친구를 만났다 몇 달 만에 얼굴을 마주한 친구에게 일자리 부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고향 친구 앞이라 그런지 한 번 말문을 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에 있던 억눌린 말들이 터져 나왔다 친구는 김씨가 말하는 동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뜨거운 불판 위에서는 지글지글 고기 구워지는 소리가 났고 잠깐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줄 몰랐다네 내가 어떻게든 일자리를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게 친구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고마울 수 없었다 몇 잔 술에 조금 취한 채로 집으로 가는 언덕길을 비틀거리며 올라가는데 겨울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고 하늘의 달이 김씨의 야윈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친구의 격려와 몇 잔 마신 술기운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듯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집 앞에 다다르자 대문을 열고 나온 딸아이가 김씨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잠시 있게 해주었다 아이의 맑은 얼굴에 김씨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짊어진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더 힘내야겠다는 다짐이 다시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아내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고소하고 달콤한 고기 냄새가 집안 곳곳에 퍼져 있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아내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묻어났지만 그 속에 있는 다정함과 따뜻함이 느껴졌다 사장님의 작은 호의 덕분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을 먹게 되었다 얼굴은 모르지만 고깃집 사장님의 배려에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아내도 아이들에게 돼지 불고기를 먹일 수 있어 밥상을 차리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애들이 고기 좋아하잖아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은 김씨는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 부엌을 가득 채운 고기 냄새는 따뜻하고 풍요로웠지만 그 향이 짙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졌다 밀린 집새가 다시 떠올랐고 집새를 독촉하는 주인집 여자의 얼굴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다 가족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은 답답했다 갑자기 1970년대 4월과 5월이라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 오늘도 젖은 집단 태우듯 또 하루를 보냈다 라는 가사가 떠올랐다 마음 속에서 젖은 집단을 태우는 것 같았고 가슴이 매쾌한 연기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여보 이거 좀 먹어봐요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김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들어 돼지 불고기 몇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돼지 불고기의 맛과 향은 여전히 좋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너무 질기거나 기름이 많은 것은 둘째치고 씹는데 어떤 이상한 이물질이 느껴졌다 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아내가 보고 싶어 했기에 김씨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때 어떤 낯선 물체가 씹혔다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 물체를 뱉어내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치가 보였다 아내는 여전히 행복한 얼굴로 김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설마? 김씨는 불길한 예감을 품고 조심스럽게 고기를 혀로 만져보았다 그것은 돼지 불고기가 아니고 누군가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였다 하지만 김씨는 그걸 뱉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계속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씨는 순간 몸이 굳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지만 아내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아내를 슬프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김씨는 입 안에 있던 담배꽁초를 몇 번 씹어서 조각을 낸 다음 꿀꺽 삼켰다 다행하게도 대부분이 필터라 담배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지는 않았다 온몸이 불쾌한 전율을 일으켰지만 김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맛있네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더욱더 기뻐했다 아내가 가져온 고기는 사장님이 싸준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담아온 것이 틀림없었다 순간 아내가 그 고기를 담을 때 가졌을 여러 가지 느낌이 김씨에게 그대로 느껴졌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김씨는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말과는 달리 화장실 문을 지나쳐 마당으로 나갔다 밤하늘은 맑았고 한겨울의 달빛이 조용히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 있는 수도가로 언젠가 언젠가 오늘 벌어진 일을 옛말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으면 하고 달빛 아래 쭈그리고 앉아 김씨는 소원했다 손님이 먹다 남은 불고기를 싸우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은 꼭 와야만 했다 그게 IMF 터졌을 때의 일이니 정말로 옛날 일이다 예전 힘들 때 생겼던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은 늙어가는 부부의 좋은 추억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담배 꽁초 사건만은 아직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아마 김씨는 영원히 털어놓지 못할 것 같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지 못할 경험이나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두 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가능하면 목요일에 세상의 모든 사연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